네 안녕하십니까 신진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기초 수리능력 2강을 들어갈 건데 이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1차 연립방정식의 계산이라고 써 있죠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살짝 더듬어 보면 아마도 중학교 때 내가 방정식을 처음 접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 방정식을 풀어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런 거지 중적분을 계산해라고 저한테 누가 던져준다거나 아니면 나 이제 컴퓨터 조금 만지고 있는데 야 너 비주얼 뿔뿔뿔 이런 거 컴퓨터 프로그램 할 수 알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코딩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좀 정확하게 조금만 그 핵심 코어를 제가 좀 건드려 줄 테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 그렇구나 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갖고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수업할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이 뭘까? 방정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소파 방정환 뭐 이런 느낌인가? 뭐 그거는 아닐 거고 분명히 방정식의 뜻이 있을 건데 뭐 한자를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은 뜻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해석하면 돼 방정식의 뜻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방정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1 더하기 x는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1 더하기 x는 3 이거 분명히 방정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잘 모르는 미지의 수 x가 있거든 이 x가 얼만지를 구하십쇼라고 하는 게 방정식을 푸십쇼라고 하는 거고 그 x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지수 x를 방정식의 해다 풀 해자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x는 3 x는 도대체 무엇일까 얘를 구해보자 이거죠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정식이 아주 시작이니까 그럼 x가 얼마일까 교수님 저랑 지금 아유 키딩미 하세요 x는 당연히 2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겠지? 미안해요 여러분 무시한 건 아닌데 x는 2야 근데 왜 2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1에다가 2를 더해야지 3이잖아요 이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십쇼라고 하면 그냥 2니까 이게 아니죠 잘 봐요 여기 x가 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여기 있는 이 1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갔다 라고 해서 이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된 것 이걸 이제 우리가 2항이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 이 2항에도 뭔가 하나가 생략돼 있어 사실은 1이 어떻게 막 자유롭게 막 저 하늘을 막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얘가 양변에다가 왼쪽이 이제 좌변이고 오른쪽이 우변이잖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이놈 좌변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 우변 이 3에다도 마이너스 1을 해도 이 가운데 있는 이 등호는 변하지 않아 다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왼쪽에서 1을 뺀 거랑 오른쪽에서 1을 뺀 거랑 여전히 변함이 없겠지 얘도 하나 줄었고 얘도 하나 줄었으니까 여전히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만나서 사라지고 그 다음 3이 마이너스 1과 만나서 3 빼기 1이니까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x는 2다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을 푸는 아주 기본적인 해법이야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거를 이제 암산으로 좀 빨리 하다 보면 2항 됐다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만 더 가볼게요 2 곱하기 x는 4라고 하는 게 있어 얘도 역시 방정식이야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야 그럼 x 얼마입니까? 이야! 역시 x는 2야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원리는 뭐냐면 좌변과 우변을 똑같은 숫자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눠준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놈이 2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왼쪽에는 x만 남고 4를 2로 나눠주니까 아, 결국 x는 2야라고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정식이고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준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 방정식 왜 1차 방정식이에요? 왜 1차? 미지수의 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수 미지수의 차수가 1차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럼 2차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뭔지 보여줄게요 2차 방정식은 아주 간단해 차수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건데 x의 제곱은 4라고 썼어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차수는 결국 뭐야? 미지수의 위에 붙어있는 몇 제곱 하는 거 이 놈을 우리가 차수라고 그래 만약에 여기가 3제곱 돼 있잖아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대답 그렇지 3차 방정식이 된다고 여기가 만약에 x 3승은 이렇게 돼 있으면 3차 방정식 여기가 4승은 돼 있으면 4차 방정식 100승 있으면 100차 방정식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까지 들어가줘야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풀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만 더 갈게 자 우린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잘 봐 잘 봐 잘 봐 x 더하기 1은 4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칠게요 이거 그냥 1차 방정식이잖아 맞죠? 1차 방정식이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얘를 풀어서 x는 3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딱 끝나는 건데 아 이거 출제자가 야 이거 너무 쉽잖아 그래서 x 더하기 y는 4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풀 수 있겠냐는 거야 쫓아오겠지 교수님 교수님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어?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아 여러분 여기 x 위에 제곱이 여기 1제곱 생략된 거고 y도 1제곱 생략된 거니까 이건 1차 방정식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럴 거란 말이야 아 이거 x랑 y랑 더해서 4가 되는 거 이거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뭐 y가 4면 되고 뭐 x가 마이너스 1.1이고 y가 플러스 5.1이고 뭐 이래도 되는 거고 무수히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거를 한 글자로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 왜 갑자기 부정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인드예요? 딱 초코파이 정인가요? 이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왜 부정하세요? deny인가요? 나는 너를 부정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부정의 뜻은 아닐 불자에다가 정할 정자에서 정할 수가 없다 이거야 너 누구 좋아해? 음 난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그렇죠? 너 커서 뭐 하고 싶어? 음 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약간 이런 상황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특히 부르냐면 이 방정식의 이름을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왜 부정방정식이라고?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부정방정식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부정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붙었어 자 너 얘 한번 풀어봐 그래도 그러면 당연히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왜? 식은 한 개가 있는데 모르는 미지수는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가 있어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미스테리한 A와 미스테리한 B가 있는데 단서 클루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단서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식이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자 정리 이러한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반드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또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인데 이건 약간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됐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서 아 그렇구나 방정식이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아 그래 1차 방정식이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게 2차 방정식이구나 x제곱은 4 이거 풀어주면 x는 2 혹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 방정식을 푼다는 건 결국 그 방정식의 해 x값을 구한다는 거고 아 그 다음 이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탑체를 해주고 나서 제가 이 뒤에 있는 교재들에 대표 유형만 풀어줄 거야 교수님 왜 대표 유형만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는 숫자로 그냥 살짝만 바꾼 거 알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풀 수가 있고 해설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연립인차 방정식의 계산 갈게요 1번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하여 x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일단 뭐 밑줄 하나 쳐보고 갈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뭔지는 알았어 방정식이 2개가 있으면 연립방정식이야 혹은 3개가 있어도 연립방정식이야 여기서 이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빌라 이런 느낌이지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 연립주택 계속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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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방정식이 여러 개 있어 이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연립방정식을 뭘 이용해서 풀어라?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랬어 가감법 그럼 가감법이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겠네? 오케이 교수님 좀 이따 알려줄 거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x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아 자 이제 모르는 거 어느 정도 알았어요 연립방정식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줬고 가감법을 이제 좀 이따 설명해줄 거고 x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난 얘를 풀어서 x는 하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가감법이 뭐냐 가감법 가감법 what is the 가감법 그 다음 대표 유형 두 번째 가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대의법이라고 했어요 가감법 대의법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아 가감법으로 풀거나 대의법으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우리 연립방정식 만났을 때 쫄지 말고 가감하게 풀어라 이래서 가감법이고 여러분들 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의법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가우수소거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 대학가정 가서 대학가서 이제 배우면 여러분들이 야 또 이런 방법이 있네 이걸 약간 행렬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뭐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풀겠다 자 그럼 가감법은 뭐냐 What is the 가감법? 이건데 한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죠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 말의 80% 정도가 한자니까 그쵸? 근데 이 수학에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얘네들이 다 한자야 한자 한자란 말 가, 감, 법 그럼 이거 한자 뜻이 뭐냐면 이건 더할 가에다가 이거는 뺄 감, 뭐 법은 방법 뭐 할 때 그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더하고 뺀다라는 뜻이에요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더하고 빼는 법 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어 그럼 가감법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요 잘 봐 잘 봐 자 2x 더하기 3y는 5라고 하는 식이 있고 두 번째 5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x값을 나보고 구하라고 그랬거든 x값을 너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 x값을 구해? 그러면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그 경중완급 중에서 제일 중한 거 무엇이 중한디? x가 중한디 그쵸? x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딱 박혀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상대적으로 덜 중한 건 뭐야? y지 y가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자 나보고 지금 구하라는 게 연립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거냐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를 빼갖고 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x 납두고 있잖아 y를 치워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바둑 둘 줄 아나? 바둑이나 오목 같은 거 두면 왜 한 판 두고 나서 섞이잖아 거기서 내가 하얀 것만 내가 만약에 백색돌을 잡고 있다라고 치면 하얀 돌만 이렇게 뽑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백색돌을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차라리 검은 걸 치워버려도 백색돌만 남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나보고 x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간다? x가 아닌 놈들을 다 지워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있는 y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이 3에다가 맞춰 얘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y의 계수라고 부릅니다 y의 계수 y의 계수라고 불러요 계수는 뭐예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y 앞에 있는 숫자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없어 보이잖아 간지 좀 나게 해서 y의 계수라고 불렀어 위에 있는 식에서 y의 계수는 3이에요 자 그럼 아래 있는 식에서 y의 계수는 뭐야? 당연히 2지 2지 it's very easy 맞죠? y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y의 계수니까 아 2다 이거야 아 그런데 위에 있는 y의 계수와 아래 있는 y의 계수가 좀 달라 그쵸? 얘는 3인데 얘는 2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y의 계수를 위에 거와 아래 거를 같게 만들어 줄 거야 같게 어떻게 만들어요? 교수님 얘는 3인데 얘는 2인데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이러겠지 쫄지 마세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2라고 하는 숫자야 이 두 개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공배수다 공배수가 뭐야? 배수는 뭐야? 배수는 3의 배수라고 생각하면 돼 3의 배수 한번 불러볼래? 3단 구구단 외웠잖아 우리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이렇게 가잖아 3 6 9 12 15 18 21 24 27 30 얘네들이 3의 배수야 이해됐지? 그 다음 여기는 2 있지 그럼 2의 배수는 뭐야? 2 4 6 8 10 12 14 16 응? 땅땅땅땅 가자 이게 2의 배수야 근데 그중에는 봐봐 3의 배수 중에 6이 있고 2의 배수 중에도 6이 있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배수 나의 배수 우리 모두의 배수 공배수라고 불러 이해됐어? 공배수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 아 3과 2의 공통점이 도대체 뭘까? 아 3의 배수 중에도 6이 있고 2의 배수 중에도 6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6을 선택했어 그래 선택했어 하면서 6을 픽하는 거예요 됐죠? 아 6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딱 갖고 왔으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 3와이를 나는 6와이로 만들길 원해 얘를 6와이로 만들면 돼 그리고 다시 자 밑에 있는 이 2와이도 얘도 나는 원해 뭐로 만들길 6와이로 만들길 원해 알겠죠?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먼일이 벌어져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잘 봐봐 3와이를 6와이로 만들고 싶어 아니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내가 도대체 How can I made this 3와이 to 6와이 어떻게 내가 6와이로 만드냐는 거지 혹시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아마 좀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들어봐 다시 2x 더하기 3와이는 5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딴 거는 차치하고 일단 3와이라고 한 놈을 내가 6와이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이 위에 있는 이 식이 어떤 짓을 해야지 얘가 6와이가 될 거냐는 거예요 정답 정답 양변에 양변에 다시 위에 있는 식의 좌변과 오변 있잖아 왼쪽 오른쪽에 어떤 수를 곱하면 돼 뭘까 그렇지 2를 곱해주면 돼 다시 잘 들어봐 왼쪽에다가 내가 2를 곱해주고 오른쪽에다도 2를 곱해줘도 봐봐 원래 얘랑 얘는 등호가 성립돼 있었잖아 왼쪽 오른쪽이 같은 놈인데 내가 여기다 곱하기 2한 거랑 왼쪽에도 곱하기 2한 거랑 어? 결과적으로 같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랑 똑같아 왼쪽과 오른쪽은 여전히 같으니까 물론 얘는 2배 됐고 얘는 2배 됐지만 맞지? 등호는 변하지 않잖아 나중에 다시 2로 나눠버리면 어차피 또 등호는 변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따라서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봐 2랑 2X가 만나서 얘는 4X가 되는 거고 2랑 3I가 만나서 6I가 되는 거고 여긴 교수님 그대로 더하게 쓰면 돼요 끝났어 그 다음에 5랑 2랑 만나서 얘는 10이 되는 거야 이야 기억나지?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1차 방정식의 풀이었어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좀 살짝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조카가 질문했는데 아이고 수학은 혼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럼 밑에 것도 이제 마찬가지겠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깨달았어 벌써 이미 풀었을 수도 있겠지 자 양병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나 리액션 자 2Y가 6Y가 되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얼마? 3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3과 5X가 곱해져서 얘는 어 이거 얼마야? 15X가 될 거고 3과 2Y가 만나서 6Y가 된다 곱하기니까 3 곱하기니까 2Y에도 3이 곱해져서 6Y가 되는 거야 여긴 당연히 더하기가 되고 이게 좌변 우변에도 마이너스 4와 3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뭘 한 거냐면은 계수를 통일한 거야 왜? 6Y 6Y 이래주면 우리가 좀 갖고 놀기 편한 상태가 되거든 자 이제 드디어 내가 하는 방법 뭐냐면 가감을 할 거야 더하고 뺀다 어 교수님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거는 계수 맞추기만 한 거야 내가 X를 구해야 되니까 Y를 치우기 위해서 3과 2의 공배수 6Y 6Y로 만들어준 과정만 살짝 한 거야 이해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감법을 할 거야 가감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더하거나 뺀다라고 그랬지 그럼 이렇게 간다 잘 봐봐 여기다가 쫙 쫙 쫙 잘 들으세요 6Y 6Y가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야 얘네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버려 빼버려 마이너스 한다 무슨 말이지? 잘 봐봐 여기도 6Y가 있고 여기도 U가 있지 그럼 6Y에서 빼기 6Y면 어떻게 돼? Y가 어이고 Y가 날라가버리지 그치? Y가 완전히 날라가버린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교수님 뭐 우리가 풀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라는 게 아니야 X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날라가도 돼 자 갑니다 잘 보세요 4Y에서 4X에서 15X를 일단 빼볼게 그러면 4X에서 15X 빼주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 좀 많이 어렵나? 4X 빼기 15X면 4 빼기 15잖아 4에서 15개를 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X가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 다음 6Y에서 6Y를 빼주면 얘는 0Y지 없어지는 거지 쓸 필요가 없어요 끝났고 이제 10에서 마이너스 11을 뺄 거야 10에서 마이너스 12를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해주면 이거 플러스가 되거든 그래서 10 더하기 12가 돼서 얘는 22가 돼요 어머 식 좀 정리해볼게 끌고 옵니다 이쪽으로 결국은 마이너스 11X는 22가 되는 거지 다 풀었어 이제 나는 뭘 구해주면 돼 X값을 구해주면 돼 X값은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1만 좀 사라지면 되는 건데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마이너스 11로 마이너스 11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 좌변에는 X만 남고 후변에는 교수님 이거 약분돼서 이거 2네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센 기초잖아요 우리가 방정식이 뭔지 1차 방정식이 뭔지 연립 1차 방정식이 뭔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혹은 아는 거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핵심콜을 한번 싹 비집고 들어가면 영화 기생충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봐 그 누구야 아들내미가 그러잖아 수능은 기압이야 이러잖아 여러분들 마인드 자체가 나 방정식 정확히 알고 있어 너 부정방정식이 뭔지 알아? 이런 마인드셋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좀 생길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다? 계수를 맞췄다 왜 y의 계수를 맞췄다? 나는 x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3을 곱하고 뭐 2를 곱해서 y의 계수를 통일시키고 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다 이때 쓴 게 바로 바로 가감법이다 여기는 뺐죠 교수님 언제는 그럼 더할 때도 있나요? 더할 때도 있죠 그거는 이제 가감법에서 가를 한 거고 지금 가감법에서 감을 한 거죠 이해 됐어요? 그렇게 해서 y를 없어주고 나서 4x 얘가 마이너스 11x 10에서 빼기 빼기니까 얘가 더하기 2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은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 1번은 가감법으로 이제 푸는 거였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 아까도 말했어요 언제 갈 때 여러분 어디 나왔다고 그랬어 대학교 나왔다고 그랬지 교수님 저는 중조리인데요 죄송합니다 학령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자 어쨌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의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대의법 아 그럼 대의법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그치? 대의법이 뭔지만 알면 돼 자 우리 이제 알고 있잖아 뭐라 알아 연립방정식이 뭔지 알아 x값을 구하래 그래 그럼 대의법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 이거지 대의법은 말 그대로 너무 쉬워 대의법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봐봐 봐봐 대의법은 이런 거야 대신 넣는다라는 뜻이야 야 이거는 국어선생님이 아니라도 뭐라고 딱히 말하기엔 뭐 하지만 야 이 상황에다 저 상황을 대입하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말 그대로 뭐 뭐 대신에 뭘 넣는다라는 뜻이고 이건 굳이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 건덕지가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제 설명 듣고 나서 밑에 있는 유제들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바로 갑니다 자 2X 더하기 3Y는 13 이렇게 돼있어 그리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X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어 X값을 X값을 구하래 그래 그럼 교수님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X값을 구하려면 Y를 다 지워버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면 되나? 자 이런 느낌인데 한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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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식 자 한번 쓸게요 2X 더하기 3Y는 13 두 번째 식을 보니까 잘 봐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이야 Y는 마이너스 2X 빼기 1 왜 이렇게 했었지?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치? 왜냐하면 여기 있는 2X가 2항 왼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부호가 바뀌어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위 거와 아래 거를 어 교수님 이거 연립방정식이니까 가감법으로 해서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X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니까 얘를 3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병에다가 왼쪽 오른쪽에 다 3을 곱해서 얘는 마이너스 6X 여긴 3Y 여긴 마이너스 3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면 풀리겠네요 이거죠 이게 가감법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대의법으로 푸세요 이랬어요 뭐로 가든 뭐가 중에 답만 나오면 되는 거지 소수용도 아닐 건데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의법을 또 알아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잘 봐 세요 잘 봐세요 자 2X-1이라고 하는 이 놈을 Y라고 보는 거야 2X-1이라고 하는 놈을 Y라고 보는 거야 앞으로 내 눈에는 Y는 2X-1이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첫 번째 식에 있는 이 3Y가 나의 눈에는 2X-1로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대신에 2X-1을 넣는다 이게 대의법이야 자 끝났어 갑니다 자 2X 더하기 한번 그대로 썼어요 3도 그대로 쓸 거고 가로 한번 칩시다 그리고 2X-1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는 거야 교수님 맘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뭔 상관인데 지금 Y는 2X-1이라는 조건이잖아 그 조건을 내가 활용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Y 대신 2X-1을 썼어 그리고 등호는 1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수님 잠깐만 왜 이런 미니트? 왼쪽 오른쪽을 다 눈 씻고 쳐다봐도 미지수는 X 하나밖에 없네 근데 식은 하나네? 미지수는 한 갠데 식이 하나네? Can you solve this problem? Yes 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니까 풀 수가 있다 이거지 이 문제는 지금 위에 건 못 풀어 2X 더하기 3Y는 14 이건 못 풀어 왜?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아래 것도 못 풀어 Y는 2X-1 미지수의 개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하지만 이 두 개가 연립돼 있어 야 위의 것도 만족시키고 아래 것도 만족시켜주는 그 X값 그 Y값을 찾아봐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 식도 두 개인 거고 밑에 있는 이 식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상 하나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미지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될 수 없다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자 풉시다 한 번 더 친절하니까 2X 그 다음 얘는 곱해져서 얘는 6X 그 다음 얘도 곱해져서 마이너스 3 계산 실수 조심하시고요 는 13 된 거고 자 2X와 6X가 둘이 더해져서 끌고 옵니다 8X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그럼 얘는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래서 13 더하기 3 돼서 얘는 16이 된 거고 아 이거 좀 어렵다 8X는 16 X는 얼마일까? X는 자이언스럽게 2다 고로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 이제 좀 뭔가 좀 알 것 같구나 이거지 워밍업 하는 거야 이런 뭐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십쇼라고 다이렉트를 해서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빠른 연산 방법 33 곱하기 37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하지만 등장한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아 나는 수학이 역시 어려워 난 수포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 좀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밑에 있는 유제도 좀 여러분들이 푸시고 답이랑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을 가보도록 할게요 3번 갑니다 자 이제 대표 유형 3번을 볼 건데 3번 문제는 보면은 A는 B는 C는 뭐 이런 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ABC형 뭐 알파벳이야 알파벳이지 그렇지 알파벳이지 현액형이야 자 무슨 말이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십쇼라고 그랬는데 교수님 이게 방금 전에 봤던 문제 등과는 사뭇 좀 다른데요 이렇겠지 근데 이것도 사실 연립방정식이거든 왜 그러냐면 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있잖아 여러분 뭐는 뭐다라고 하는 게 식이야 이게 식이야 그치? 보통 이제 식에는 등호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외로웠나 봐 등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텐데 뭐 이럴 수 있지 1 더하기 7은 2 더하기 6은 3 더하기 5는 4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건 뭐 내 마음인 거잖아 지금 그치 않아? 그렇지 않니? 그치? 뭐 그러면은 더 써서 뭐 5 더하기 3은 근데 5 더하기 3은 어차피 얘가 있으니까 0 더하기 8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근데 왜 얘가 연립방정식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내세요 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봐봐 잘 봐봐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내가 얘랑 얘랑 같잖아 여기서 끊어버려 야 너 얘랑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끊어버려 그럼 얘가 식이 하나가 나오지 맞지?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얘 입장에서 나 그럼 3 더하기 5인데 나는 2 더하기 5 좋아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해서 여기다 또 끊어버려 그럼 또 얘와 얘가 같다고 한 식이 또 나오지 그치? 교수님 그러면 얘 빼고 얘랑 얘랑 같다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 뭐 그래도 되지 그럼 식이 벌써 3개가 나오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봐봐 A는 B는 C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봐봐 A는 B 그래서 B는 C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거나 그럼 식이 2개가 나오고 미지수도 X랑 Y 딱 2개가 있으니까 풀 수 있다 아니면 아 교수님 저는요 A랑 B랑 갈 거고요 A랑 C랑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지 그치? 아니면 저는 A랑 B랑 갈 거고요 B랑 C랑 갈 거고요 A랑 C랑 이 3개로 갈 거예요 아 너 너무 과해 너 너무 과하다고 왜? 식은 지금 딱 2개만 필요한 건데 굳이 이걸 3개로 만들 필요가 없잖니 그쵸? 딱 적절한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 첫 번째 거를 이용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얘랑 얘랑 식을 만들고 얘는 끊어버리자 없어 그리고 식을 씁니다 자 3X 더하기 4Y는 X 더하기 2Y 더하기 2 라고 하나 써줍시다 됐죠? 그리고 나서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여기는 X가 왼쪽으로 넘어갔다고 쳐서 마이너스 X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3X에서 마이너스 X를 하나 해주니까 2X가 될 거고 됐지? 그 다음 여기는 2Y도 왼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Y가 됩시다고 합시다 그러면 4Y에서 2Y 빼니까 2Y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넘어갔어? 그럼 2가 남잖아 그럼 2라고 써주면 나한테 좀 익숙한 글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얘랑 얘랑 같다 라고 해서 또 얘를 풀어봅시다 또 써볼게요 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2X 더하기 5Y 더하기 3 이렇게 썼어 그럼 얘를 또 넘길 것인가 했더니 조금 난 그것보다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더 크니까 이 여기면 가벼운 놈이 짬밥 낮은 애가 움직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X 이리로 넘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돼서 얘가 X가 될 거고 그 다음 2Y 너도 넘어가 그럼 5Y에서 2Y를 빼니까 여기는 3Y가 될 거고 그 다음 2 넘어와 이러지 말고 얘를 넘기자 3을 넘기면 교수님 무거운 놈이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가벼운 놈이 짬밥 안 되는 넘기라면서 근데 봐봐 X랑 Y가 한쪽이 있고 한쪽에는 숫자만 있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3을 1로 넘기는 게 더 낫단 말이야 그래서 2 빼기 3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 딱 써주면 깔끔하지 뭐 X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요 숫자를 이대로 갖고 옵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쓴 거야 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 이해됐죠? 자 얘를 풀라는 얘기야 어머 끝났네 애시당초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잖아 근데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A는 B는 C 요 놈을 가지고 두 개의 식을 만들어서 풀어낸 거지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뭘로 할까 자 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걸로 갈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이 X의 개수가 2니까 아래 있는 식의 개수는 1이니까 아래 거에다가 2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요 놈은 X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 위에다 써볼게요 X가 아니라 2X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도 2를 곱할 거야 여기는 6Y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도 2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뺍시다 자 쭉 빼버리면 2X 빼기 2X니까 날라가서 없어지고 그 다음 2Y 빼기 6Y니까 이건 마이너스 4Y가 될 거고 그 다음 2 빼기 빼기 2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플러스 4가 된다 아하 따라서 Y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요? Y가 마이너스 1이야? 교수님 이제 X는 어떻게 구해요?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를 다 구하는 건데 지금 Y밖에 안 구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해서 답 아싸 기분 좋아 라고 풀면 안 된다니까 X도 찾아줘야 돼 X는 어떻게 쳤지? 잉! 하지 말고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다 넣든 뭐 여기다 넣든 X랑 Y가 둘 다 있는 식에다가 Y를 숫자로 바꿔주면 X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위에 거에다 넣을게요 2X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 어머? 그럼 마이너스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2X는 4가 되고 아하! 얘를 풀었더니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나왔다? X는 2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지 아 교수님 그럼 얘까지 해서 세트로 답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군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좀 작은 작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다 됐죠? 자 이제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분수식 연립주형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뭐다냐 달타냐 뭐 하는 거지 약간 X분의 9 더하기 Y분의 2는 2 교수님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가 나오면서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그러지 말자 제발 자 이 4번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풀어주신다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존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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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뭐 일곱 가지 방법이 있어 사실은 이제 존엄은 아니고 존엄이에요 존엄정치 그대꺼 이게 뭐야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이럴 텐데 이 존엄정치 그대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저도 수리영역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 도대체 안 풀려 어려워 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이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문제 막 뭐 모의고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뭐 이번 수능 30번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 갖고 와봐 내가 풀어볼게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막 안 풀릴 때 있잖아 바로 즉각적으로 그때 뭐 어떻게 쓰냐는 거지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가 조 조건을 확인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확인해 X X는 뭐 양의 정수 Y는 뭐 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먼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거지 그 다음에 넘은 뭐냐 이 넘 넘은 뭐냐면 조건 문제 다 확인해 봤어 아 이게 얘는 뭐고 얘는 뭐야 그래서 딱 봤는데 아 안 풀리네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게 넘을 하거든 넘이 뭐냐면 넘겨 일단 넘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풀지 말라고 왜냐하면 뇌가 있잖아 한 번 스트레스 딱 받으면 긴장하거든 그래서 잘 안 풀리니까 다른 문제 좀 풀다가 다시 와서 오케이 이렇게 또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넘 그 다음 정은 뭐냐면 정의를 확인하는 거야 정의 정의 조는 조건이고 너는 넘겨 정은 정의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의가 도대체 뭐지 연립방정식의 정의가 뭐지 방정식의 정의가 뭐지 쌍곡선의 정의가 뭐지 타원의 정의가 뭐지 벡터의 정의가 뭐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뭐지 문제의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에서 등장하는 개념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 개념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로 확인해라 이거지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 치는 뭐냐면 치 치는 뭐냐면 치환이에요 치환 치환 치환이 뜻이 뭔지 알지 않아 치환 뭐 한자까지는 알 필요 없고 뭐를 뭘로 본다라는 뜻이야 치환은 복잡하거나 언제 쓰냐면 복잡하거나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 치환이라고 하는 놈을 써요 치환 바꾼다 이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치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범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할 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치환 치환 꺄악 지하철인데 막 치환이야 막 이런 거지 수학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 거는 뭐 빨리 얘기해주면 그대는 이제 그래프로 생각해본 거야 그래프로 그래프로 이거를 갖다 대수를 기하로 생각해본 거고 그 다음 대는 말들은 뭐냐면 대입해본 거 숫자 적당한 숫자 x가 3이라면 x가 5라면 x가 1이라면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숫자를 넣어본 거고 그 다음 꺼는 뭐냐면 거꾸로 생각해본다 라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있는 보기를 반대로 이렇게 넣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행렬이다 그러면 역행렬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프라고 치면 역함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본다 이거지 아 이래도 안 돼 그러면 그때는 확신을 갖는 거지 이 문제는 그 누구도 못 풀어 왜 내가 못 풀었으니까 끝 하고 깨끗하게 포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4번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치환이기 때문에 그래 치환 잘 봐 얘를 딱 봤을 때 일단 되게 복잡해 보여 꺄악 치환이야 x분의고 y분의 2는 2 x분의 3 y분의 x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교수님 이거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저 분수 싫다고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 일단 가만히 보니까 x분의 라고 하는 이 x가 분모에 가 있어서 내 마음을 좀 살짝 불편하게 하니까 교수님의 팁 x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잠깐 a로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는 거야 이게 치환이야 바꾸는 거야 잠깐 x분의 1은 a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y분의 1은 b다 라고 보는 거지 y분의 1은 얘는 b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잘 봐 이 x분의 9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9 곱하기 x분의 1이고 y분의 2라고 하는 놈은 얘는 2 곱하기 y분의 1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따라서 x분의 1을 내가 a로 쓰기로 했고 y분의 1을 내가 b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 식은 차라리 쓴다 9a 더하기 2b는 2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있는 식도 3a 마이너스 8b는 5다 라고 써주면 돼 어? 잠깐만 교수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 돼! 어? 돼! 된다고 너 이거 풀면 돼 이게 뭐야 a, b에 관련된 연립 방정식이에요 Can you solve this problem? Can you get the a? Can you get the b? 오케이 갑니다 자 위에 있는 a 숫자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9니까 얘 3a도 9로 만들어주자 알겠지?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좌변, 우변에다가 3을 곱해주면 돼 3 잘 보세요 그냥 바로 이 위에다 쓸 거야 3, 3은 9 해서 얘는 9가 되고 얘는 3, 8에 24 해서 이 놈은 24로 바뀌고 3, 5, 15 해서 얘는 15로 깔끔하게 바뀌었다 이거지 됐어요? 그럼 개수가 통일됐잖아 그럼 가감법을 적당하게 하지 더하거나 빼거나인데 뺄 거다 빼주면 9a에서 9a 빠지니까 슉슉 없어지고 2b 빼기 빼기 24b니까 이건 더하기 24b가 되지 따라서 얘는 26b가 되는 거고 맞죠? 2 빼기 15니까 얘는 마이너스 13이 되기 어머! b가 나왔어 b는 얼마야? 26b는 마이너스 13이잖아 그럼 양변은 2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얘가 슉슉 약분되고 13의 2배가 26이니까 얘도 약분돼서 2분의 1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렇구나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지 그치? b값을 구한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잘 봐봐 내가 구한 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그랬고 이 해는 x와 y야 왜? 미지수 x랑 y가 여기 딱 하니 살아있는데 너 지금 왜 a, b를 구하고 앉았냐 시방 이거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y분의 1이 b잖니 내가 그렇게 치환하고 풀었잖니 따라서 이제 다시 소환하자 b 대신에 y분의 1이라고 써주자 이거지 y분의 1 어머 어머 짜릿해 1 없어지고 y는 얼마야? 마이너스인 거지 아하 y는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해서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그럼 x 구해야 되지 x는 근데 어디를 어디를 건드려야 돼? 이 a를 건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a 값을 찾아줘야 돼 a는 근데 잘 봐봐 여기 여기 있고 봐봐봐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래갖고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플러스 1 될 거고 그러면 얘는 3이 되겠지 따라서 9a는 3이라고 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지 9a는 3 근데 a가 얼마였어? a가 x분의 1이었지 않니 야! 아싸! x분의 9 이거 계산하고 풀까? 9a는 3이니까 a는 얼마야? a는 3분의 1이고 a가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은 3분의 1 따라서 x는 얼마다? 3이다 아하! x는 3이고 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정답! x는 3 y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연리배차 방정식의 계산 단원을 이제 끝내는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야! 수학 그거 별거 아니네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었어? 헝! 얼추기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돼야 됩니다 자 대표교육 제가 4개만 풀어드렸어요 밑에 있는 유제들은 제가 지금 푼 거랑 완전히 똑같아 그냥 적당히 숫자만 좀 바뀐 거니까 이것도 풀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교권 침해가 아니고 학습권 침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시고 뒤에 있는 해설이랑 오! 기분 좋게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공부하셨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